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민심 경청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언론의 관심은 조국 전 장관 해고록 관련 입장인 것 같은데요. 반쪽 사과라는 비판도 있고 민주당 지지층들은 굉장히 화가 나서 송영길 대표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요? 먼저 천하련 변호사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 입장에서 100%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저는 송영길 대표께서 이 정도 용기를 내서 사과를 하신 것도 나름대로 평가를 해줘야 된다고 보고요. 기존에 이해찬 전 대표께서 하신 것에 비해서는 훨씬 더 그래도 구체적인 얘기도 하시고 나아졌어요. 특히나 민주당의 이낙연, 정세균 두 유력 대선 주자께서는 또 회고록이 나온 직후부터 조국 전 장관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송영길 대표가 이렇게 한 것은 나름대로 용기를 낸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게 송영길 대표도 당심과 민심 사이에서 절충을 하려다 보니까 결국은 좀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사과를 할 때는 이 사과의 메시지만 내는 게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 자리에서 아무리 민심 경청 프로젝트의 보고라는 성격이었지만 다른 이야기와 곁들여서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사과의 포맷부터 조금 문제가 있었다. 그렇게 봅니다. 저는 이 말씀, 송영길 대표의 사과 이후에 민주당은 이제 저를 잊고 부동산, 민생, 검찰, 언론 등 개혁 작업에 매진해 주시길 바람하지 않습니다. 저를 밟고 전진하십시오. 저는 공직을 떠난 사인으로 검찰의 칼질에 도륙된 집안의 가장으로 자기 방어와 상처 치유에 힘쓸 것입니다. 조국 전 장관이 본인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거든요. 이 글이 송영길 대표가 낸 사과에 대한 가장 정확한 답변이고 이것을 본인이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해서 좀 사과를 받아들여야 되는 게 아닌가. 나를 밟고 전진해달라고 이제 본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민주당 지지층들은 못 받아들이겠다는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그분들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 전 총장이 자명이 길어지고 있는 이 시점에 해고록이 나와서 조국 논란이 다시 불붙게 되면 윤 전 총장만 혜택을 받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어요? 네. 정확한 분석입니다. 그리고 윤 전 총장뿐만 아니라 사실은 국민의힘에게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회고록에서 발췌돼서 언론 보도에 나오는 것들을 보면 현직에 있을 때부터 윤 전 총장은 보수 정당의 후보였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고 있고 오히려 굉장히 선명하게 윤석열 총장이 보수 야당의 후보로 포지셔닝을 하는데 오히려 도움을 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이의 화답이라도 하는 듯이 윤석열 전 총장도 잠행을 좀 깨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여럿 만나고 국민의힘에 적극적으로 입당을 할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조국 전 장관께서 제일 도와주신 거는 윤 전 총장과 국민의힘이라고 봐야 될 거고요. 아마도 이제 가장 회고록 때문에 머리가 아픈 것은 이재명 지사 쪽이 아닐까 그렇게 보입니다. 네. 이 지사는 여기에 대해서 가타붙다 이야기가 없었으니까. 아니 근데 뭐 사실 송영길 대표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지사를 비롯해서 대선 후보들의 입장은 사실 편안해졌어요. 당 대표님의 입장과 같습니다라고 한마디로 처리하면 되거든요. 독자적인 입장을 낼 이유가 없어지고 퉁치고 넘어가게 됐다. 그런 측면에서 대선, 여당 대선 후보들에게는 오히려 도움이 됐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덕을 봤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포지셔닝을 분명하게 해줬다. 그런데 윤 전 총장이 지금 소위 윤 전 총장의 경쟁력은 국민의힘 플러스 알파 소위 중도라고 이야기하는 스윙보터들인데 포지션이 지금 국민의힘과 동일해지는 것이 윤 전 총장에게 유리한 건가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윤 전 총장이 윤 전 총장 지지를 띄워주는 거 아니냐. 저는 별로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윤 전 총장이 마침 누구한테 장모 문제에 대해서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즉 이 얘기는 뭐가 되냐면 결국은 조국 전 장관과 조국 가족들에게 들이댔던 소위 검증과 법적 잣대 이런 부분들이 윤석열 총장의 가족들에게도 동일하게 들이댈 수밖에 없는 조국 얘기를 하면 윤석열 가족 이야기를 같이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국면이기 때문에 윤 총장이 지지율을 띄워주는 거다? 글쎄요. 효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최근에 윤 전 총장 장모가 검찰에 3년 구형을 받았으니까 재판 결과가 또 어떻게 됐는지 봐야 될 거고요. 그런데 신정식 변호사님 오늘 당대표의 사과로 이제 더 이상 조국 논란은 없어질까요? 아마 민주당에서는. 안 없어질 겁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번을 계기로 끌어내겠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네. 당대표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겠지만 사실은 기승전 조국으로 야당 쪽에서도 국민의힘 쪽에서도 얘기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히려 민주당 안에서의 소위 송영길 대표 사퇴하라라고 하는 목소리들도 있고 이만 이 정도로 논란을 정리하자라고 하는 의견들도 있는데 여당 내부에서 의견들이 어떻게 정리되느냐가 오히려 변수 지켜봐야 될 거고 야당은 기승전 조국으로 계속 갈 거다. 뭐 이렇게 보입니다. 네. 자. 전국민 재난지원금 얘기도 송 대표가 언급했는데 당에서는 여름 휴가 시즌 혹은 추석 전 지급해야 된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일단 반대하는 것 같긴 합니다만 지속적으로 반대하기도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해요. 네. 뭐 국민힘께서는 당연히 재난지원금 주면 좋아하실 거겠죠. 그런데 다만 정치를 한다는 것은 결국은 재정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재정이라는 것이 한도 끝도 없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최대한 효율적으로 써야 될 텐데 우리가 지금 보면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국민들이 참 피해를 보고 힘든 시기이지만 결국은 가장 힘든 건 소상공인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소상공인 분들이 좀 버텨주셔야 또 고용이 유지가 되는 것이고 가장 깊게 닫힌 분들부터 최우선적으로 도와드려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 공동체가 유지된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힘의 입장이기 때문에요. 저는 큰 틀에서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고 재난지원금도 물론 드리면 좋겠죠. 그런데 그럴 재원이 있다면 큰 피해를 보신 분들을 좀 더 두텁게 보호하는 데 좀 더 우선적으로 재정을 투입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2차, 3차, 4차 선별로 두텁게 지급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또 한 번 그렇게 해야 된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사실은 조금 더 제 생각에는 소급 적용해서 손실보상을 좀 제대로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이번에는 단순히 행정 조치로 직접적으로 영업 제한을 당한 업종 말고도 여행업이라든지 택시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직접적인 제한이 아니었더라도 사실상 타격을 많이 입은 업종들을 조금 더 두텁게 좀 더 많은 지원을 드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뭐 보면 국민의힘에서 만약 손실보상제를 먼저 하자라고 했으면 손실보상제가 문제가 아니라 재난지원금이 먼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손실보상하고 재난지원금 다 해야 된다. 이게 맞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천 변호사님도, 천하란 변호사님도 법률가니까 잘 아시겠지만 특별 희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재산권을 공공적인 목적으로 공공 필요에 따라서 재산권이 침해됐을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희생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보상해줘야 된다. 헌법 제23조에 의해서 보상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건 그겁니다. 손실보상은 특별한 희생이 있는 분들에게 드려야 되는 거고요.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일반적인 희생 내지는 경제정책상 돈을 돌게 하기 위해서 경제 효과를 얘기하는 경제정책이 하나로 주는 거라서 이게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특별한 희생이 있는 분들에게는 특별한 보상을 일반적으로 경기가 어려워졌을 때는 그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재난지원금을 이게 개념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거고 중첩적으로 실행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할 거면 다 해라. 다 하는 게 맞다. 저도 간단하게 반론하면 헌법에서 특별한 희생 맞고요. 이게 우리가 지금 자영업자분들이 특별한 희생에 대해서 그 보상을 해드리는 것은 말 그대로 헌법상 권리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도 이런 특별한 희생하신 분들에 대해서 더 우선적으로 두터운 보상을 하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걸 재난지원금이랑 같이 하게 되면 이분들에 대한 보상이 아무래도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먼저 하고 나서 전국민에 대한 부분도 좀 논의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지 결국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헌법적 권리라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먼저 그냥 이걸 다른 쪽이랑 나눌 것이 아니라 소급 적용이라든지 좀 더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야죠. 민주당의 많은 의원분들도 저도 이렇게 주장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반대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결국은 대통령 선거 앞두고 매표 행위하는 거 아니냐 이런 것 같아요. 선거 앞두고 정부 여당이나 정치권에서 국민들에게 경제적인 혜택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매표 행위라고 얘기를 한다면 공약 하나도 할 수 있는 게 없죠.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걸 에둘러 이야기할 필요 없다고 봅니다. 국민들의 주머니 사정을 높여주는 정책을 제대로 쓴다라고 하면 그게 정치 잘하는 거 아닌가요? 결국은 나라 곡관이 문제냐, 나라 곡관이 걱정 안 하고 포퓰리즘 아니냐 이런 식의 비판으로 갈 텐데 저는 나라 곡관보다 국민의 삶이 우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루차 다른 곳에서도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지금 국가 부채 상승률은 국가 부채는 사실은 전체적으로 GDP 대비해 봤을 때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개인 부채, 가계 부채는 굉장히 빠르게 상승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나라가 빚지는 게 개인이 빚지는 것보다, 가계가 빚지는 것보다 훨씬 낫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라가 빚을 지면 이것은 방어할 수 있는 기재들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확장적 재정 정책,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손실보상제와 보편적 재난지원금 두 가지 다 해야 된다. 이렇게 접근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치권 논의가 어떻게 흘러갈지 좀 지켜보고요. 지난 월요일, 화요일 두 차례의 국민의힘 당대표 TV토론이 있었는데 당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인터넷에서는 이준석 전 최고의 토론 태도 문제도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준석 전 최고의 태도 문제야 옛날부터 있던 문제니까요. 원래 그렇게 예의 바른 스타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번에 연설이나 TV토론 과정에서 조경태, 홍문표 후보에 대한 호평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조경태 후보 같은 경우도 보면 자기 주도권 토론 이런 거 할 때 정책 위주로 되게 신사적으로 토론하는 모습 보이고 상대방이 충분히 얘기할 기회도 주고 이런 면에서 되게 좋은 얘기 듣는 것 같고요. 홍문표 후보도 원래 무슨 교장 선생님 이런 별명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후보들이 개판 논쟁이나 네거티브 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훈계도 하고 그러지 말라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의외로 굉장히 의외라고 하면 안 되죠. 또 굉장히 구체적인 공략 이런 부분도 잘 말씀해 주셔가지고 조경태, 홍문표 후보가 정치 오래 하셨지만 사실 대중적으로는 잘 몰랐다라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번 기회에 괜히 다선을 한 게 아니구나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최고가 1위를 달리고 있으니까 현실적까지는 압도적이죠. 그러면 조금 더 여유롭게 조경태 후보처럼 토론을 진행했다면 지금보다 더 박수를 받았을 텐데 그 부분이 좀 아쉬워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봤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초손들이 꼭 이준석을 민다. 이건 또 아니라면서요, 당내 분위기가. 네, 아닙니다. 사실 이준석 최고위원이 이준석 최고위원이 예뻐서도 있지만 국민들이 앞도 굉장히 큰 돌풍을 만들어주고 계시는 게 현재 정지스템, 현재 정치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한 어떻게 보면 탄핵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싹 다 뒤집어엎고 싶다라는 그런 어떤 불만과 새로운 정치에 대한 열망이 이준석이라는 아이콘을 통해서 지금 표출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인데 초선의원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난감한 거죠. 나는 정치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마치 나도 흘러간 물처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초선의원들 중에서도 내가 이 개혁의 물결에 어떻게 보면 보조를 맞출 준비가 돼 있는 분들은 또 환영하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내가 이 물살에 휩쓸려서 떠내려가버리는 것 아닌가 걱정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김무성 전 대표도 만났던데 당대표가 되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영입하겠다고 했고요. 또 김 전 비대위원장이 이준석 당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서 우회적으로 지지한 것 같기도 하고 앞서 1부에서 이동해의 촉 시간에 김용민 평론가가 이런 걸 보면 이준석과 김종인 간에 이미 교감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던데 저는 교감이 있었다라고 저는 전부터 말씀드렸는데 왜냐하면 두 사람의 핵심은 뭐냐면 영남 소위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영남 패권 영남 주류를 교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이해가 일치해요. 이해가 일치했고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김종인, 이준석 두 사람이 어떻게 연락을 주고받고 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전부터 각각의 포지셔닝 플레이 자기 자리에서 각각의 역할을 맡아서 플레이를 했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준석 후보가 당대표가 되든 당대표가 되지 않든 장기적으로 봐서는 소위 영남, TK 주류 세력을 교체해야만 보수 정당의 지금 국민의힘이 미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에 일치하는데요. 저는 사실은 이번 나경원 후보가 언뜻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마는 이준석 후보는 이제 더 이상 청년 이준석 말고 정치인 이준석을 평가를 해야 됩니다. 즉 이미지나 세대교체라고 하는 겉으로 드러난 거 말고 이준석 후보가 가지고 있는 철학, 사회정책, 핵심이 뭐가 있냐라는 부분을 좀 평가를 해야 되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나경원 후보가 트럼프와 비슷하다라고 하는 측으로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 진단에 대해서 진중권 교수 이야기를 끌어들여서 하겠는데 이거 굉장히 어느 측면에서 굉장히 정확한 진단을 한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말하자면 쿨한 태도, 쿨한 보수라고 하는 쿨한 태도 밑에 보면 세상에 차별 같은 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개인차만 있을 뿐이고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가장 공정한 거다라고 하는 얘기는 소위 사회적 약자를 사회정책의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는 얘기거든요. 쿨한 이준석의 피는 굉장히 차갑다. 콜드블러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저는 토론이 돼야 된다. 이 시점이 됐으면.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전 최고가 상대표 되는 거에 대해서 견제하시는 것 같네요. 아니요. 저는 뭐 견제가 아니라 지금 과거에 저는 이준석이란다. 이준석 후보랑 친한데요. 과거에 이제 반공보수였단 말이에요. 그랬다가 약간 시장보수 이명박 정권 때 갔다가 다시 또 황교안 박근혜 이렇게 해서 구구 반공보수로 갔었는데 지금 다시 이제 시장보수로 가고 있는데 굉장히 극단적 경쟁 위주의 시장보수 메시지를 이준석 후보가 갖고 있는 건 분명하다. 그런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당대표가 되면 영입한다고 했는데 당내 반발이 만만치 않을 텐데 그건 뭐만 시킬 수 있을까요? 반발은 물론 있겠죠. 그런데 일단은 어느 정도 그분의 능력에 대해서는 또 인정하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또 선거 국면에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모셔와야 된다라고 보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신장식 우리 변호사님께서 너무 이준석 후보가 차가운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셨는데 그런 면에서도 김종인 위원장이 꽤 보충적인 역할을 해 주실 수 있어요. 특히 약자와의 동행이라든지 경제민주화라든지 이런 부분 굉장히 강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너무 지나치게 차갑게 간다라는 부분에 대한 우려도 불식시킬 수 있고요. 다만 저는 이준석식의 능력주의 공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도 일정 부분 타당한 부분도 있지만 저는 꼭 그렇게 차갑다라고만 평가할 것이 아닌 게요. 저는 공정에도 여러 어떻게 보면 단계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가 말 그대로 그냥 능력주의겠죠. 어떻게 시험 보고 능력 보고. 그런데 우리 정치권에서 보면 이준석 후보가 지금 당직에 있어서도 시험을 보고 공개 채용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런 1차적인 공정, 형식적인 공정, 시험을 보는 공정마저도 아직 정치권에는 확립이 안 돼 있어요. 말 그대로 연줄 타고 들어오고 누구 줄 서서 들어오고 개파 논쟁 나오고 이게 사실 지금 우리 정치권의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정치권의 한정에서 보면 1차적인 능력주의에 기반한 형식적인 공정이라도 확립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확립되고 나서 조금 더 고차원적인 말 그대로 신장식 변호사에 말씀하시는 기회에 있어서의 평등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될 수 있는 것 같고요. 이준석 후보 얘기도 들어보면 할당제를 다짜고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청년 할당 이런 것들을 하더라도 진짜로 실력이 있고 사회적 약자인 청년들이 오고 이런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줄 잘 서서 들어오고 이런 식의 당대표에 의해서 악용되는 할당제가 되기 때문에 본인이 반대한다는 거지 단순히 이준석이 차가워서 무조건 능력만 우선해서 이렇게 본다고 하기에는 아직 정치권에 있어서의 최소한의 공정이 확보되지 않았다. 그걸 확립하겠다라는 부분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치권의 공정은 각자 정당에서 확립하면 되는데요. 이준석 후보가 냈던 책 보면 사실은 책이나 인터뷰 보면 엘리트 한 사람이 국민 전체 먹여살린다부터 시작을 해서 능력을 위주로 해서 사회 정책이 짜여져야 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명백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 청아람 변호사님도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보충을 해줄 거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차가운 능력주의가 기본에 이준석 씨에 깔려있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해서 하는 말씀으로도 들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 책선전을 하는 것 같이 돼버릴 수도 있는데 한 번 이준석 씨가 2018년인가요? 쓴 책을 보면 사실은 굉장한 능력주의, 엘리트주의구나라는 걸 사실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주저하지 않고 얘기해요. 현실이 그렇지 않느냐? 그게 굉장히 쿨한 태도로 보이고 그게 어필하고 있기도 해요, 사실. 그런데 저는 보수 정당에서 능력주의라는 게 어떤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필요할 수도 있는데요. 그게 보수에 갇힐 수도 있죠. 다만 저는 지금 시대에 중요한 거는 옛날처럼 정말 성공의 피라미드가 단 하나밖에 없는 예컨대 공부만 잘해가지고 판검사되고 의사되고 이런 게 아니라 만약에 보수가 성공의 피라미드, 성공의 방정식을 좀 다양하게만 만들어줄 수 있고 각자가 가진 능력을 끌어내서 각자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구조만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면 각자의 능력과 성공을 강조하는 것 그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또 우리 그런 부분에서는 또 신장식 변호사님 몸담고 계시는 정의당에서 조금 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평등 이런 부분을 강조해 주시면서 서로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 사회가 균형이니까 발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토론 시간 얼마 안 남았어. 윤석열 전 총장 얘기 잠깐 하고 토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윤석열 전 총장이 전당대회 직후에 국민의힘에 입당한다. 이런 보도도 있고요. 전당대회 직후에 평당원으로 입당한다. 이런 보도도 있고요. 그리고 또 내가 우리 장모가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 준 적도 없다. 이런 보도가 또 있고. 대권 나가셔야 된다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끄렸다. 이런 보도도 있고. 그런데 이거 다 전언입니다. 윤 전 총장에서 입으로 나온 게 아니고 다 누가 그렇게 한다더라. 누가 그렇게 들었다더라. 그러니까 우리 언론이 왜 이걸 경쟁적으로도 이렇게 써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너무 좌고우면 하는 거 아니냐. 간보는 거 아니냐. 신비주의 컨셉이냐. 왜냐하면 지금까지 대한민국 70년 역사상 한 번도 이런 정신이 없었단 말이죠.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좀 빨리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그리고 본인이 나와서 본인 직접 얘기하실 타이밍이 됐죠. 그리고 이제 질문을 직접 받아야죠. 이게 더 이상 검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검사 때는 이제 본인이 언론에 풀기를 원하는 정보만 이렇게 언론에다가 주면서 컨트롤을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정말로 전 국민적인 검증대 앞에 서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평당원으로 입당한다. 당연히 입당하면 평당원으로 입당하지. 뭘로 입당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좀 나와서 저는 이제 윤 전 총장께서 물론 잘 하시겠습니다라는 더 겸손한 자세로 본인이 유력한 대선 주자다 이런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나도 똑같이 경쟁선에서 이제 경쟁을 시작한다라는 마음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토론하고 질문에 대답하고 이런 좀 태도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문호사님. 네. 저는 그러면 뭐 마누라를 버리라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면 장모님이나 가족 문제를 다 돌파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준석 후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그런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저는 노무현 대통령과 이렇게 비교하는 거는 굉장히 맥락이 다르다. 그때는 장인이 역사적인 어떤 한국전쟁 사이에서 역사적인 것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면 사실은 중요한 거는 이 장모나 가족들 간에 벌어진 여러 가지 사건 사고에 윤석열 총장이 검사로서 또는 검찰총장으로서 관여한 바가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과거의 노무현 대통령 발언과 빗대서 똑같은 경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사실은 역사적 맥락 그다음에 사건의 구체성 책임의 정도 이런 부분들을 전혀 사상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국 전 장관이 언급되면서 윤석열 가족 그리고 본인의 관여 정도라고 하는 부분들이 철저하게 검증될 수밖에 없고 빨리 나오셔서 검증 때 서셔야 된다. 알겠습니다. 문자로 3359님께서 돈 주면 고맙게 쓰겠지만 봉급 잘 나오는 사람들에게 왜 자꾸 주려고 합니까라고 하는데 잘 나오는 사람들이 준 적이 없고요. 1차 때만 줬고 2차, 3차, 4차 다 선별로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5차 때는 전 국민 제가 재난지원금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경제 유발 효과가 2, 3, 4차 때보다 1차 때 훨씬 높았다는 통계의 연구 결과가 자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그것도 소멸성 지역화폐라든가 바우츠랑 카드 이런 걸로 주겠다는 게 아마 정부 생각인 것 같습니다. 두 번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